저 한 5시 반이에요. 승범표를 빨리 안 받으면 진료를 너무 늦게 와가지고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중통이 터지죠. 법대원이 수소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차량을 계속 못 벌고 있어요. 특히 지방 제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하면 진짜 여기는 무너지는 거죠. 모집 조건이 10억을 제시하신 게 맞나요? 아 예 맞습니다. 하도 체형이 안 되니까요. 문의도 두고 없었습니다. 그냥 서너통. 와 정말 의사선생님 씨가 말랐다. 실종됐다. 공중으로.